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짱가몽 돗설 26번째입니다. 그리고 선덕도자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완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은 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새, 고조관 이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규식새, 규식새는 이제 규하 모양인데 이제 몸부분이 완하고 달리 새죠. 완이 아니고 새입니다. 필새나 수새 뭐 이런데, 얇은 높이가 작은 걸로 봐서 필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기를 봤던 요게 이제 규식새거든요. 규하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입구가 돼, 입구만 돼 있는 거는 이제 규구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규식완, 요 밑에 거는 규식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한번 이제 보면 요게 이제 규식새입니다. 규식새. 예 그래서 청아 어좀은 이제 규식새인데요. 이 규식새는 조금 많이 나옵니다. 기종이.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기종이 있다. 예 고구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한 10릉 정도 될 것 같아요. 10개 이렇게 화창이 돼가지고 요기 이제 수복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규구가 아니라 구연부까지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다 릉이 진 겁니다. 그래서 규식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벌어지고 규격이 얕으면 이제 내절심이 약간 볼록하고 외저면 약간 오목하면서 이제 유약을 발랐다라는 거고요. 10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열판에 능화형을 띈다. 그러니까 능구가 돼 있다는 얘기고 저분은 약간 두텁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고궁박물관과 수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제 요런 새들이 이제 경덕진 주산에서도 출토를 출토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관을 보실 것 같으면 고조관은 이제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요런 스타일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은 그냥 고족배, 완 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작으면 이제 잔이 되는 거고 요게 좀 넓어지면 이제 넓어지면 완이 되는 거고 작아지면 배가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요 국경이 이렇게 이제 높은 것으로 봐서 이제 높은 다리다. 그래서 고족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기는 이제 고족배이면서 이제 요게 규식이죠. 이렇게 규화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족완이나 고족배, 그러니까 넓으면 완이고 이제 좀 좁으면 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는 이제 창구와 규식이 있다. 창구는 이렇게 이제 입이 벌어지면서 외반한 걸 창이라고 그러고 창구라고 그러고 별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기는 이제 규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해바라기 규자. 지난 시간에 이제 했은지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설명을 해놓은 거를 이제 잠깐만요. 카메라에 좀 이제 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또 카메라 이제 좀 한번 훑어보시면서 다시. 창구 고족완은 이제 요런 스타일이고 규식 고족배는 완이나 배는 이제 요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거기 이제 카메라에 담은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똑같아요. 굽 높여부는 희고 질이 견치하다. 이제 단단하다는 뜻이죠. 고족완이 비교적 많이 보이는 요런 게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규식 고족완은 이제 10호. 능구가 이제 10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10개의 골이 있다. 태진은 항상 희고 고우며. 선덕에 이제 수비를 잘해가지고요. 아주 하얗습니다. 태토가. 굽 노태부는 또 옅은 귤색.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귤색 나오는 거죠. 대부 고공박물관에 이런 게 이제 많이 소장되어 있다. 다행입니다. 많이 소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선덕, 청화, 고족완이나 배는 원대 형식을 계승하지만 조형상의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긴장을 하면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중국도 자기를 하면서 어려운 게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게 어렵거든요. 단대라고 하죠. 시대를 끊어서 구분하는 거. 그걸 알아야 이제 뭐 무슨 때 무슨 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제 뭐 연대도 스스로 한번 매겨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그거고 그게 적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조, 이렇게 주요한 것은 이제 고조, 이 다리가 원대에 비해서 좀 낮고 굵게 변화하는 겁니다. 낮게. 원대에 상견되는 죽절형 고조군 선덕씨에 비해서 매우 적다. 그리고 능화형 고조관은 새로 나온 형식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조관은 새로 나온 형식입니다. 그래서 원대에 비슷한 거를 원대에 비슷한 거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원대에 비슷한 거거든요. 다리가 이제 죽절형으로 돼 있으면서 밖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창구형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유리용도 잘 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이제 구름형이 있고 요거는 이제 쌍봉이 요거는 이제 봉황의 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똑같아요. 쌍봉이 이제 있는 고조관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구연부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이제 완이다. 고조관이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능화형 고조계는 새로 나온 형식. 요 새로 나온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선덕씨의 특이한 거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문양이 요런 문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명초기에 이제 보이는 특이한 특이한 이제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화. 여기는 이제 창을 냈지만 여기 이제 요 규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좁아가지고 동그란 거를 넣기가 어려웠는지 일단은 저기 여유운두문의 형식을 이제 반 잘라가지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했는데 요런 스타일이 이제 둥그렇게 하는 걸 이제 단화 형식이라고 합니다. 둥글 단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창을 내는 것이 요런 명초기의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단화 형식에 속한 것이 많으면 명초의 청화 장식 소재의 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특징을 한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는 뭐 아까 했던 건 배나 완이나 좁은 거는 배고 넓은 거는 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이제 또 사진이 하부가 이제 나팔상을 한다면 나팔처럼 이렇게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요거 모양이 이제 배입니다. 배. 잔같이 생겼잖아요. 벌써.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또 육자가 아니라 이제 내자로 돼 있습니다. 선덕연제 이렇게 돼 있고 참 색택이 아름답습니다. 색택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밑이 안정적으로 왜냐면 세워놓으려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돼야 되니까 나팔 쪽으로 이렇게 밑이 이제 더 외반을 한 거죠. 그래서 절지, 목단문, 고족, 배입니다. 높이는 이제 19cm니까요. 뭐 술자로 쓰기에는 좀 크지만 아무튼 여기 위가 넓으면 완인데 여기는 좁으니까 배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두 두 라는 거는 이제 먼저 이제 사진부터 보시면 이런 형태가 이제 두입니다. 두 뭐 콩두 자를 썼지만 콩은 아니고 그냥 이게 간제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헷갈렸는데 간제차 말고 반대는 번제차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 그걸 번제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도자기라고 청말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간제차를 써놓으면 관지를 관지를 굉장히 좀 무식한 도공이 되는 거죠. 간제차는 1950년 넘어서 나왔는데 청말 때 타임머신 타고 가서 글자를 갖고 온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아무튼 요런 스타일이죠. 요렇게 이제 둥그런 발이죠. 주발할 때 이제 발 밑에 이제 다리발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제사지 낼 때 이제 큰 스텐으로 돼 있는 아니면 뭐 저기 동으로 돼 있는 이제 발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퍼놓는 거. 그런 식의 이제 발에다가 밑에 다리를 달아 놓은 거죠. 다리도 이제 요기 또 이렇게 볼록 나왔다가 다시 밑으로 외반하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게 밑이 좀 큽니다. 구경이. 요런 스타일을 이제 두라고 그러는데 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동기 문화 금속기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제 제사할 때 이제 쓰는 용기. 제사 용기입니다. 제기. 그렇죠. 요거다 이제 공양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이제 요런 거를 담아서 제사지 낼 때 올려놓는 그런 그릇입니다. 여기 이제 대명 선덕현재라는 이제 관지가 쓰여 있고요. 요런 스타일의 문양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이 그 내용이거든요. 내만하는 둥근잎에 복부가 풍만하며 높은 굽다리. 높은 굽다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는 고대의 용기로 역대 모두 번조하였고 왜냐면 제기니까 왕조마다 계속 이제 아마 소송을 한 거. 번조했다는 게 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대의 선덕조의 경덕질에서 번조한 청하자 기두가 가장 유명하다. 그런 이제 사진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북 고궁박물관 소장의 이제 청하 화해당초 청하 전지화해문 2는 이제 보주용 류가 달린 볼록한 뚜껑이 있는데 그래서 뚜껑이 없는 요거 요거는 이제 뚜껑이 없죠. 수도박물관에 있는 거고 대북박물관에 있는 거는 이제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청각이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요 모양이 문양도 거의 흡사한데 육자도 대명 선덕현지에 맞는데 뚜껑이 있는 거죠. 요 이제 보석 구슬이 달린 류는 꼭지 류 자예요. 그래서 이게 뚜껑이 있는 거 아까는 뚜껑이 없는 것이었죠. 뚜껑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특이하면서 이제 귀한 거죠. 그래서 뚜껑이 있다 그래서 유개입니다. 그냥 두가 아니라 유개 두. 아까는 그냥 두겠죠. 뚜껑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양도 거의 똑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이런 연판문은 게시만 할 때 나온 연판문이죠. 요런 스타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요런 건 이제 방품이 저기 경매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 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비싼 값만 주지 않고 사신다면 그냥 공부용으로 사시는 건 괜찮은데 저런 거를 이제 살 때 진품이겠거니 하고 사면 인생이 피곤해진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진품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손해를 보면서 다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책을 교재를 보면 신뢰성이 있는 책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는 이제 관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관이나 호나. 좀 이제 물그릇이거든요. 물그릇이라네 참. 술 독 같은 겁니다. 좀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비외형이라고 해놓고 한자는 또 외비형이라고 써놨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는 또 외비형이라고 써놨죠. 번역하시는 분이 헷갈렸는지 아무튼. 근데 똑같은 음입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짧다는 얘기죠. 작고 짧고 작고 뚱뚱하다. 그런 형태라는 거. 수고용은 얘의 반대죠. 이거는 이제 수는 이제 마를 숫자니까 마르면서 높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외형부터 하나 보여드리면 비외형부터 하나 보여드리면 네 여기 있네요. 이런 스타일이 이제 자 보시죠. 짧고 이렇게 뭐 35세치니까 짧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통통하다. 비, 비례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옆으로 통통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관이죠. 관. 그리고 이제 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뚜껑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제 여기 밀봉을 해놓으면 이제 술독으로 쓸 수가 있는 용도죠.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외형, 외비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과 이제 명초의 조형을 이제 이은 것으로 해서 직구 짧은 목, 풍만한 어깨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얘하고 좀 반대예요. 여기 외비형하고 수고형은 이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죠. 이거는 이제 날씬한 거죠. 굳이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스타일이죠. 아까 걔하고는 좀 반대죠. 옆으로 날씬하고 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고. 네 높다는 거. 고거를 한번 이제 대비가 되니까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외비형과 수고형은 이제 각각 스타일이 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거 3번 가장 중요합니다. 자 출국형 고. 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매장이 이제 많이 방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굉장히 귀하고 유명하니까 방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마치 뭐 연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파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작은 기물들이 알토랑 같고 그게 이제 좀 효자 노릇을 하지 큰 기물은 이제 우리 이제 소장가들이 사시잖아요. 사면 이제 다른 데다가 나중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이제 보기는 좋죠. 빵이 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음에 한번 드리기로 하고 이거 유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어깨에 8개의 장방형의 평면 판수가 이제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뚜껑면의 조형은 이제 티벳에서 칭하는 만다라의 공양기와 유사하고 뚜껑이 아래로 조금 움푹 패여있다. 걸룡상고도 속에 있다. 걸룡상고도라는 거는 이제 걸룡황제가 이제 그 고방이 고도자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상하는 이제 그림을 화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따가 비록 칼라는 아니지만 흑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출국형 호가 뭔지 한번 감상을 하실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보시면 아 그거 많이 봤어.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흔하지. 흔하지 뭐. 이거 유리용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문자가 남사체에요. 여기 남사체라고 나오잖아요. 남사체는 이제 라마교, 티벳, 티벳의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돌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판이 이제 평평한 판이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이게 쭉 돌려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대로 뚜껑이 조금 이렇게 오목하게 좀 들어갔어요. 볼록한 게 아니라 오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양은 여기 해도문을 써놨고 여기는 남사체로 싹 써놨고 이 안에 보면 또 이 안쪽에, 내부에도 또 이 청와룹 문양이 장식이 돼 있어요. 이 뚜껑에도 마찬가지 장식이 돼 있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예술품이죠, 사실은. 너무 유명해서 이제 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거고 요것은 이제 문양할 때, 문양할 때 아주 자세하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멋있죠? 이건 이제 승모호라고 해서 여기 얘가 이제 티벳이니까 티벳의 승려들의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승모호입니다. 승모호.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쫙 더 훑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호, 관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권룡 상고도 속에 있다. 아, 그래. 권룡 상고도를 또 보여드려야지 시청각이 되는 거죠. 권룡 상고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귀한 사진인데 마침 여기 있더라고요. 권룡 상고도를 찾았는데 마침 또 여기 책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권룡 황제입니다. 그래서 권룡 황제 어진이고요. 그걸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를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양심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양심전. 수양하다 할 때, 기를 양자죠. 마음을 수양하는 전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양심전이 뭘까요? 권룡 황제가 기과하는 침전입니다. 전 이름입니다. 전 이름입니다. 양심전. 꼭 기억을, 상식적이니까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아요. 권룡 황제가 기과하는. 황제들이 좀 기과하는, 옹정 때부터 기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기과하던 여기 전각이에요. 양심전입니다. 마음을 수양한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이제 그림을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권룡 상고도라는데 권룡이 옛날 것을, 옛 것들을 감상하는 그림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람사체가 되는 진품이 여기 딱 있네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방을, 이 시대의 방을 했든 아니면 선덕 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리지널을 권룡 황제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황제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니까. 이걸로 갖다 놓고 감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바닥에다 놓은 것도 있는데 얘는 벌써 이런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이 탁자 위에다가 모셔놓은 거죠. 모셔놓은 걸 보면서 이제 권룡 황제가 감상을 하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람사체로 써 있는 출국호를, 출국형관을 권룡제가 감상한다. 그래서 이제 감상하는 그림입니다. 권룡 상고도입니다. 이 귀한 사진인데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으니까요. 감상하시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양심전이라는 상식, 그 다음에 이 람사체의 출국관호를 권룡제가 보고 감상하는 그림을 우리가 또 감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예술을 좀 뭐라고 그럴까 하는 맛이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는 것보다는 좀 우아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봤고요. 고족배도 봤고요. 이 기물이 참 대단한 기물입니다. 이거는 선덕 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덕이 처음 이제 스타트에서 만들어낸 기물이죠. 선덕이 자랑할 만한 기물입니다. 다른 왕주에는 없어요. 영락 때도 없고 다른 때도 방을 한 건 있습니다. 방을 한 건 당연히 옹종이나 권룡 때 있고요. 아무튼 오리지널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인데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이게 높이가 22cm인데 크지도 않고 적당한데 탕탕하죠. 아주 단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강건할 장자예요. 장사할 때 그런 장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장이죠. 모양새가. 그래서 이 가운데의 주문양이 복부에 있는 주문양이 이게 금지문이에요. 늘 나오는 그 금지문이죠. 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지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부분에는 전지화이문으로 쭉 둘렸고요. 그리고 목 부분에는 해돋문 같습니다. 그 위에도 또 뚜껑에도 당연히 금지문이 있고요. 또 금지문을 사이에 두고 어깨와 밑에 바로 위 아래 하단 부분에도 전지화이문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두가 있는데 이건 육의 두 이라는 거고 위에 있던 이제는 이게 뚜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석류준인데 지금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석류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석류준하고 어루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글 설명은 아까 말한 이제 보기 드물다 조형이 특이하다는 거는 이제 람사체로 쓰여있는 출국형 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호를 장관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선덕시의 창작품이다 체크해 두시고 외워야죠. 장관은 장호라고도 하는데 선덕시에 처음 나온 작품이고 이런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것입니다. 뚜껑이 있고 이런 기형은 드물게 보이며 북경 고궁박물원에 한 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한 점만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한 점밖에 없다는데 이런 걸 이제 무가지보 가격이 없는 보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준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빛이 비춰가지고. 아이참이 참여. 시청각을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이런 이제 사진은 그래도 잘 나오네요. 성류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성류준이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이 선덕대에 특이하게 나온 기종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영락대도 있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 격사망으로 돼 있는 거는 이 선덕대가 있습니다. 자 성류준과 어류준 주는 두 종류가 있다. 성류준은 성류와 유사해서 이름을 얻었고요. 이게 축 처졌습니다. 이제 목부분이 저 머리 부분이. 그러니까 몸체는 이제 육판 과형입니다. 여기다 고리졌어요. 이제 그 아까 그 규식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쏙쏙 들어갔습니다. 규식 스타일인데 이제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여기 구염부 부분이 이제 축 처졌죠. 그래서 이제 성류를 닮아서 성류준이라는 이름을 따왔고요. 수도박물관화, 대부, 고군방문화 이런 김에 소장되어 있는데 아주 완전히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그림을 사진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삼연환문이라고 해서 연환이니까 이제 이어졌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가 세 개가 이어졌다. 삼연환문을 그리고 연면 어깨 밑동에는 이제 앙복. 위로 보면서 이제 엎어졌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연판문, 변형 연판문이 이제 거꾸로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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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염부 어깨 부분 아랫부분에 다 있다. 그리고 주문양은 이제 영지죠. 영지. 장수를 뜻하는 영지인데 그 영지가 여섯 송이가 옆에 이제 쭉 한 바퀴를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형이 전하. 아까 말씀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아하고 아주 무게감이 있으며 전세품이 극히 드물다. 오리지널 사진 구경하시고요. 얘는 이제 고기잡이의 형인데 이제 어루준인데 여기 이제 다른 말로 뭐 개관, 발, 주발같이 생겼으니까 또 발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선 때 이제 유행했던 기종으로서 서아시아의 청동기의 조형을 이제 기형을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고기잡이 할 때 쓰는 거라고 한번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기형이 수미하다. 멋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이 사진을 설명한 겁니다. 대북 고공박물원 소장에 청하 당초 사격망. 그러니까 이제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이제 연산무늬처럼 써있다는 얘기죠. 망, 개관이 즉 어루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양으로 있는 것이 단 세 점이 있는데 대북 고공박물원의 하나, 다른 건 수도박물관과 경덕진 주산 출토품이 있는데 애석하게 이 두 점은 뚜껑이 없다.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거는 대북 고공박물원께 하나 유일하다. 그래서 유계 어루준이라고 그러죠. 뚜껑이 있는 어루준이다. 그래서 대북 고공박물원 소장께 가장 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유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빗살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쳐놓은 거죠. 사선을 계속 쳐놓은 거. 이런 게 이제 그물망처럼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그런 문양이 이제 연원되는 것 같아서 극히 드물게 보는 진귀품이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대명 선덕연제의 육자해석안이 이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사두인데 여기 밑에 있는 게 사두거든요. 이런 거. 그림까지 보여드리면 사진. 여기 멋있죠. 사두는 이제 그 생선 뼈나 고기 뼈 같은 걸 이제 버리는 그런 이제 우아한 이제 뭐 그런 양반들이나 고관대작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먹고요. 발린 것을 여기다 이제 버리는 거죠. 혹은 이제 침을 뱉는다고 해서 이제 타호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배틀 탓자죠. 침을 뱉는다는 탓자. 타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4cm니까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탓자에다 놓고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버리는 용도로 쓰는 건데 고기에 대한 설명과 그림, 감상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사두 전까지 해서 오늘은 준하고 준하고 호하고 그 다음에 완, 배 뭐 이런 거 이제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많이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타호 사두부터 시작을 해서 또 기형들 쭉쭉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용어를 이제 외우는 게 좀 어렵고요. 자주 보시다 보면 이제 눈에 있고 이제 입에 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력이 점점 느는 거고요.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물은 이제 보통 한두 개 사셨으면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돈이 안 돼요. 제 경험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괜찮은 아주 좋은 기물을 살려면 돈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사갖고 감상하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현금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조그만 완, 배 뭐 이런 작은 것들은 예술성이 높은 것들, 작품성이 좋은 것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그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특이한 문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귀해지니까요. 큰 거는 조금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큰 거 좋아해갖고 큰 기물이라고 하면 막 그냥 많이 이제 샀어요. 그랬더니 그 현금화가 안 됩니다. 뭐 현금화 하려고 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감상은 잘 했으니까 그 돈은 이제 가치는 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갈 길은 멀지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제 이 책을 띄면은 자기가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일치월창해가지고 진짜 뭐 딱 보면 이제 뭐 이름이고 뭐고 다 날라 다니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남보다 똑같이 해갖고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보시든 이 방송을 보시든 자꾸 이렇게 보고 저도 뭐 수시로 보고요. 그래서 아니 나이가 드니까 계속 까먹죠. 어저께 그 간제차 번제차 까먹는 거 보세요. 그거를 까먹다니.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이제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수시로 반복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 도자기이기 때문에 한자 공부나든지 뭐 간제차 공부도 하고 다 이런 이상한 용어들이잖아요. 평상시 쓰지도 않는 남들은 모르는 용어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느는 건 당연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